아 아 아 아 아 먹어봐 이거 캥거루고 그래 캥거루 괜찮아 아 아 아까 안 씹어서 그래 씹어 봐야 돼 아 뭐고 잘라 줄게 깜짝반짝 안 자르니까 냄새가 안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씹어 봐야 되는데 자 잘랐다 그래서 냄새나지 이름 기억해봐 캥거루 호주에 사는 캥거루 고기를 사는 캥거루 사는 캥거루 하나 뿐이야 안 가져왔는데 다 먹었네 다른 것도 줘 볼게 양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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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줄까 잠깐만 잘라준다 씹어 보면 맛이 날거야 그래 내가 잡고 있을게 감사합니다. 잡고 먹을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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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나가고 싶어? 못 나가 앉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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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들어가자 어디갔어 그만 먹을래?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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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. 몇 개 더 가져올게. 그리고 밤에라도 비가 좀 안오면은. 조금만 기다려. 다른 것도 가져올게. 네. 네.